안녕하세요. 펴만드는 남자 신성조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컨텐츠는요. 제 컨텐츠 중에서 가장 인기 있는 월간 견적입니다. 6월 21자 기준으로 작성이 되었기 때문에 6월 말부터 7월 초까지 사용하면 되는 견적이고요. 또한 1시간 저와 길게 달리게 될텐데요. 구독과 좋아요 먼저 부탁드리면서 40만원대 50만원대 견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4,50만원대 견적은 AMD든 인텔이든 용도는 뻔합니다. 간단 사무용, 엑셀, 한글 이런거, 그리고 인강용 정말 간단한 캐주얼 게임 플레이용, 매장 포스용 그리고 단탈치지 않는 주식용 정도로 사용하시면 좋은 견적이에요. 그러면 인텔하고 AMD 왜 나나나는데요? 물어보실텐데요. 인텔같은 경우는 조금 더 빠릿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인텔 창같은거 열때 반응성이 좋고 좀 더 빨리 켜진다. 뭐 그 정도가 될거고요. AMD 견적은 멀티 성능이 조금 더 뛰어납니다. 그러니까 주식창 하나 띄워놓고 옆에 영상 보고 간단한 사무용도 보고 이렇게 조금 다용도로 쓰신다면 AMD 견적을 가시는게 여러가지 작업을 할 때 약간 더 용이합니다. 그리고 내장 그립 성능도 AMD쪽이 조금 더 뛰어나기 때문에 사실 돈 차이만큼 값어치 차이는 어느정도 있다고 생각하시고 여러분의 예산에 맞춰서 혹은 사용용도에 맞춰서 구매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둘다 하드한 게임은 돌아가지 않아요. 대충 롤 정도는 둘다 잘 돌아가고요. AMD는 오버워치 정도까지 돌아간다고 보시면 될거에요. 배틀그라운드 수준쯤 되는 중사양 게임은 정상적으로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게이밍을 원하신다면 90만원 이상 때 견적을 보시는걸 추천드립니다. 자 일단 인텔 조합부터 볼건데요. 인텔은 12,100과 11,100 둘중에 하나 선택하시면 됩니다. 12,100이 싱글 성능이든 멀티 성능이든 좀 더 뛰어나기 때문에 돈을 투자한 만큼 좋은 선택이 될 것 같고요. 11,100같은 경우는 성능이 다소 떨어지지만 예산이 조금 세이브가 됩니다. 보드 가격에서도 약간 세이브되고 CPU 가격에서도 약간 세이브되죠. 그럼 성주원님은 둘중에 어느게 선택할 것 같은데요. 저라면 12,100 선택합니다. 인텔 견적으로 가신다면요. 왜냐하면 11,100이 내장 그래프 성능도 조금 떨어지지만 CPU 성능이 확실히 반응이 약간 늦다고 느낄 정도로 조금 떨어지기도 해요. 그리고 실 구매가가 원래는 차이가 엄청 컸었는데 H610 보드 가격이 5정도 안정화되면서 이제는 얼마 차이가 안나요. 대략적으로 여기서 3만원, 여기서 한 2만원 차이 나서 5만원만 더 투자하면 여러분 신형인 12,100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둘 다 F버전을 사시면 안되요. 그럼 내장 그래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노말 버전을 쓰시고요. 12,100은 12,100에 걸맞는 H610 보드를 써야되고요. 10,100은 10,100에 맞는 H510을 써야됩니다. 12,100 고르고 510 쓰면 소켓이 맞지 않기 때문에 사용이 불가능하다는 점 기억해 두시고요. 메모리 같은 경우에는 4기가 2개 써도 되겠지만 메모리 소켓이 여유가 없기 때문에 8기가 2개로 가셔서 나중에 추가로 업계에 달려는데 슬롯 없다 이런 소리 하지 마시고 비용 차이가 얼마 안나니까 이렇게 마이크론 크루시엄 메모리 8기가 2개 가면 될 것 같습니다. 삼성 메모리와 마이크론 메모리는 무슨 차이가 있는데요? 라고 물어보신 분 종종 있는데 마이크론 메모리가 좀 더 가성비가 좋아요. 약간 더 싸요. 대신 분량률은 확실히 삼성렴이 덜합니다. 그래픽카드 같은 경우에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내장 그래픽을 쓸 거예요. 730, 630 적혀있는데 730은 12세대고 630은 10세대가 되겠죠. 보드에서 D-Sub, 파란색 포트, 구형 포트 그거랑 HDMI 두 가지를 지원하기 때문에 여러분 사용하시는 모니터에 호환이 되는지 확인하시고 사시면 될 것 같습니다. SSD 같은 경우에는 드디어 삼성전자 980 베이직 그러니까 뭐 뒤에 아무것도 안붙은 프로 이런거 안붙은 그런 모델이 들어가는데요. 이 980은 솔직히 성능이 좋지 않습니다. 특히 더티 상태에서는 꽤나 큰 성능 저하를 보여주는 제품이라서 저는 지금까지 견적에 넣지 않았던 제품인데요. 다만 지금 가격이 많이 내렸기 때문에 사실 사타 SS이 사는 것보다는 이 980 노멀로 쓰시는 게 나을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제품을 넣어뒀습니다. 왜 980은 싫어하는지에 대해서는 이틀, 3일 전쯤에 생방 올린 거 있으니까 그거 한번 보시면 될 거예요. 제가 980 노멀을 선호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요. 진짜 말 그대로 저 제품은 딱 사타보다 약간 낫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여유가 좀 있으시다면 저 980 대신 SK하이닉스 P31 쓰시면 조금 더 좋을 것 같습니다. P31도 가격이 거의 만원 가까이 두 달 사이에 내렸기 때문에 8만원 채 하지 않는 가격에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파워 같은 경우는 마이크로닉스 클래스 2 풀체인지나 FSP 하이퍼 K 프로 500이나 혹은 시소니 A12 500 정도를 추천드리는데요. 셋 다 분량이 잘 안나는 제품으로 나름 유명합니다. 가격은 조금씩 상이할 텐데요. 사실 이견적이면 전력 소비량은 100W 남짓밖에 안될 겁니다. 그러면 300W, 400W 파워도 쓸 수 있는 건데요. 제가 500W 파워를 추천하는 것은 3,400W에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확실히 품질이 괜찮은, 분량이 적은 제품이 거의 없기 때문이에요. 또 품질이 괜찮은 걸 사주면 비용이 저거랑 별 차이가 없어요. 500W짜리라. 그래서 여러분이 웬만하면 제가 방금 말씀드린 세 제품 중에서 선택해야 하는 걸 추천드리고요.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이거 굳이 안 써도 됩니다. 마이크로닉스 루키를 선택한 이유가 이게 좋아서 선택한 게 아니고 싸고 CD롱 지원하고 아담하기 때문에 어디든 거치하기 편하다라는 이유만으로 선택한 것이지 좀 더 화려하거나 아니면 좀 더 쿨링이 좋은 제품을 쓰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예상껏 선택하십시오. 그렇게 견제를 짰을 때는 만 백 본체로 짰을 때 48만 원 정도가 소비될 거고요. 만 백이 아니라 만 2,100 만 백 본체로 짜면 44만 4천 원 정도가 소비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는 조립 공인비가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고 실제로는 구매하실 때 최저가보다는 약간 비싸게 사게 될 테니까 만 2,100 본체는 50만 원 초중반이 될 거고요. 만 백 본체는 50만 원 정도의 여러분이 아마 구매하실 수 있을 겁니다. 혹시나 선택이 조금 나는 선택 장애가 있어서 잘 모르겠다 싶은 분들은 밑에 적어놓은 거 그대로 따라가시면 됩니다. CPU 1번 11,100 그리고 보드 쿨러는 쓰지 말라고 되어있죠. 보드 1번 보드 1번이면 H610N-K 뭐 이런 식으로 적혔던 거 그대로 따라가시면 제가 사실상 추천하는 조합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은 50만 원대 MD 견적 보도록 하죠. 뭐 사용 용도는 40만 원대, 50만 원대 인텔 견적과 동일한데 내장 그래픽과 멀티 성능이 조금 더 강화된 제품입니다. 그만큼 비용은 조금 더 소비가 되고요. 우선 추천한 제품은 라이젠 프로 4650G를 추천드립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는 한 20만 원 초반 정도 했던 게 많이 가격이 내려서 15만 원 정도에 구매하실 수가 있습니다. 뭐 16만 원, 15만 원 정도 살 수가 있어요. 그 밑에 이제 5600G도 있는데 이거는 아직까지 좀 비싸요. 21만 원, 22만 원 정도 하는데 이 두 개의 차이점은 뭔가요? 내장 그래픽은 거의 동일한 걸 쓰지만 코어당 성능, IPC, 클럭당 성능 이런 게 5600G가 높기 때문에 5600G가 좀 더 빠릿하게 쓸 수 있습니다. 멀티 성능도 조금 더 좋아요. 같은 코어당 성능이 높기 때문에요. 코어 숫자는 똑같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엄청난 차이는 나지 않기 때문에 가성비를 생각하시는 분들은 4600G를 쓰시고요. 나는 조금 더 빠릿한 거 돈 한 5만 원 남아서 더 투자할 수 있다 하시는 분들은 5200G를 선택하면 될 것 같습니다. 얘네 둘이는 사실 기본 쿨러로도 사용이 가능하지만 소음이 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소음이 신경 쓰인다면 RSI M120 쿨러 정도 2만 원 정도 하거든요. 이거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보드 같은 경우에는 B550 M-A 사용하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예산이 정말 부족하다면 사실 EX-A320으로도 사용할 수 있는데 그 제품 같은 경우는 바이오스 업데이트가 되어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B550 M-A처럼 좀 편안하게 쓰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고민해 보시고 예산이 진짜 빡빡하다면 여기 적혀있진 않지만 EX-A320 게이밍 아수스 메인보드 쓰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가격은 이 A520 보드하고 거의 똑같이 나옵니다. 그러면 A520하고 EX-A320는 뭐가 좋나요? 비슷비슷해요. 쓰고 싶으면 쓰십시오. 다만 EX-A320 방열판 있습니다. 전원부는 이거랑 큰 차이는 없어요. 그리고 램 같은 경우에는 마이크로 메모를 넣는데요. 마이크로 메모리는 어느 정도 램오버도 잘 됩니다. 삼성 메모리보다. 그래서 저거 그냥 쓰시는 게 가장 좋은 선택인 것 같고 나는 어차피 램오버 안 할 거고 좀 더 안정적인 거 원하신다 하시는 분들만 삼성램 3200자 있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팔기가 두 개 넣어서 꼭 짝수 듀얼 채널을 지원하게 쓰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여러분은 홀수로 집어넣는다면 내장 그래픽 성능이 10몇%에서 30%까지 저하가 되고 CPU 성능도 7%에서 10몇%까지 저하가 되기 때문에 무조건 메모리는 짝수로 넣어주신 걸 권장드려요. 동일 용량으로. 내장 그래픽 카드는 베가 7 사용하고 있고요. 여러분이 방금 밑에 B550 M-A 보드를 사용했다면 내장 그래픽 포트를 HDMI, DVI, D-Sub 세 가지를 다 지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다른 보드를 선택했다고 하면 그 보드 뒷면을 보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HDMI, DVI, D-Sub, DP 이 중에 뭘 지원하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 구매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대충 750 엔비디아의 아니면 10, 30 정도의 성능을 보여주기 때문에 롤은 아주 원활하게 상업으로 잘 들어가고요. 그리고 오버워치 같은 경우에는 한 중업 정도 돌릴 수 있고 배그 같은 경우에는 못한다고 한 번 더 내장 그래픽 성능에 대해서 강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SSD는 삼성전자 980 엔더2 베이직 제품을 넣어놨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더티 상태로 쓸 때 성능자가 심각한 편이고 실제로 품질도 좀 낮은 편이에요. 근데 워낙 가격이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사타 제품 쓰는 것보다는 좀 나은 선택이라서 이걸 넣어뒀고요. 사실상 제가 권장하는 제품은 하이니스 P31을 추천드립니다. 980 노말 제품의 성능자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한 영상이 있기 때문에 생방 영상 중에서 980C라는 이유에 대해 있는 제목이 그렇게 붙어있어요. 그 영상 한번 참조하시면 될 것 같고요. 파워 같은 경우에는 FSP Hyper-K 프로 추천드리거나 아니면 마이크로니릭스 클래스 2 500W를 추천드립니다. 이거 말고 시소닉 ACB 같은 것도 쓸만한데요. 제가 언급하는 것 말고도 여러 회사의 파워들이 있지만 웬만하면 제가 언급하는 것은 데이터를 뽑아서 요청해서 AS 내용 분량이 좀 적다라는 걸 판단했거나 혹은 실제로 제가 썼을 때 확실히 분량률이 적은 놈들이기 때문에 이 정도에서 고르시는 걸 추천드려요.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좋은 거 안 써도 상관은 없는데 M60 정도 써주시면은 나중에 뭐 그래픽카드 추가해서 쓸 수도 있는 거고요. 아니면 뭐 DK200 같은 거 화이트 가서 좀 깔끔하게 꾸밀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 취향껏 선택하라고 말씀드릴게요. 얘네들 전류 소비가 높지 않기 때문에 케이스는 크게 중요치 않습니다. MATX 규격에 메인보드 장착이 되고 그리고 파워가 일반 ATX 파워가 장착되는 케이스면 어떤 걸 쓰시든 보통은 문제가 없습니다. 자 그렇게 견적을 짰을 때는 5600G로 견적을 짠다. 그러면 53만원 정도 그리고 4650G로 견적을 짠다. 47만원 정도 부품 가격이 나오는데 이게 최저가 기준이기 때문에 실제로 여러분이 살 때는 위에 건 55만원 밑에 건 한 50만원 정도가 소비가 될 겁니다. 거기다가 조립고임비 뭐 매장만은 덜겠죠. 3만원 5만원 정도가 더 추가된다고 생각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게 실 구매가예요. 자 게임을 지키지 않거나 캐주얼한 게임을 한다. 바드 포커 롤 카트 정도를 할 때는 충분히 플레이가 가능한 핏이고요. i3보다는 멀티 성능이 좋기 때문에 조금 고사양 사무용도로 쓸만한 편이라고 보면 됩니다. 라이트한 포토샵 정도도 가능하고요. 용량이 좀 큰 엑셀 같은 거 하기에도 좀 무난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인텔보다는 이쪽이 조금 더 강력한 핏이다라고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근데 제가 그렇게 얘기했다고 이것도 게임용도 쓰시면 안 돼요. 게임용도 쓰기에는 좀 부족해요. 롤밖에 안 하는 게 아닌 이상. 그러면 게임하시는 분은 어떤 걸 사야 되나요? 적어도 여기 정도에서 시작입니다. 이것들도 완전 추천한 제품만 아니고 진짜 마지노선 제품이라고 봐요. 제가 70만원대나 80만원대를 안 넣어놨는데 그게 왜 없냐고 하면 실제로 70만원대면 6500 이런 걸 넣어야 될 텐데 걔네들 가성비가 꽤 많이 떨어져요. 지금 학급의 그래픽카드 사기에는 너무 가성비가 안 좋기 때문에 빼버렸고 한 90만원 정도 되는 거 써야 프레시디에서 여러분 생각하는 고사양 게임을 돌릴 수 있는 마지노선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 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일단 90만원대 인텔부터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100만원, 110만원대 AMD 인텔 순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90만원대 인텔로 가면 주식할 때도 나름 편안하고 듀얼 모니터도 지원이 잘 되고요. 그리고 12,100이 가격에 비해서 게이밍 성능이 좋기 때문에 좀 고사양 게임도 돌아갑니다. 물론 간단한 작업 정도도 충분히 돌아가겠죠. 기본 클러스도 문제가 없고 소음도 생각보다 심하지 않기 때문에 기본 클러스 쓰셔도 되지만 그래도 소음에 조금 민감한 성격이시다면 M120 클러스 쓰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보드 같은 경우는 H610을 우선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왜요? 성주님? H610 쓰면 일단 M.2 슬롯이 2개인 게 거의 없고요. 1개예요. 그런데다가 메모리를 오버도 할 수 없는 노릇이고 더불어서 PCIe 수독도 4.0을 지원 안하고 3.0을 지원합니다. 나중에 뭐 글카를 바꾸려고 할 때 패럭트가 생길 수 있어요. AMD 글카 같은 거 쓰시면 3.0 쓰면 성능 제약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돈 차이 진짜 얼마 안 나거든요. 끼끗해봤자 한 2만 몇 천 원에서 1만 몇 천 원 차이 납니다. 제일 싼 것끼리 비교하면. 그러니까 여러분 웬만하면 B660 쓰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B660 M Gaming. X 아닙니다. 그냥 게이밍입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는 13만 원 정도 하는데 방열판도 달려있고 약간 빨간색에 뭐 네모보도 적당히 들고 나중에 12,400 정도의 R5도 지원하는 보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건 먼저 추천드리고 그 다음에 진짜 예산 빡빡하다면 H119 N-K 정도를 추천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예산에 맞춰서 둘 중에 하나 선택하십시오. 어지간 B660 하는 걸 추천드린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메모리 같은 경우에는 마이크론 크루셜 3200 메모리 똑같이 추천을 하겠습니다. 메모리 오버도 해서 쓸 수 있고 B660 보도 쓰신다면 삼성 메모리보다 좀 싼 가격에 구매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안정성은 삼성 메모리가 조금 더 뛰어나니까 그 점 생각 한번 해보시고요. 그래픽카드 같은 경우는 2060를 넣었습니다. 2060 윈드퍼스 12기가 이게 막 좋아서 넣었나요? 그런 거 아니에요. 2060치고는 좀 싼 가격이고 그리고 12기가 모델이라서 6기가 모델보다는 5% 정도 성능이 좋기 때문에 이걸 넣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구매할 수 있는 거는 2060 벤투스 12기가인 것 같습니다. 이거는 윈드퍼스보다 조금 더 소음이 심해요. 품질은 둘이 독인계긴 한데 성능도 비슷하고 AS도 어차피 독인계긴이고 소음이 윈드퍼스가 조금 더 조용하다. 벤투스보다. 그 정도로 생각하시고 1번이나 2번 중에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천천히 더 좋은 2060 없나요? 있지. 있는데 투프 같은 거? 비용 쪽은 좀 비싸가지고 2060은 가성비 모델로 사는 거기 때문에 더 윗급을 추천하진 않겠습니다. 저거 두 개 품절 낮거나 저거 두 개보다 더 센 제품이 있다면 그런 거 쓰셔도 돼요. 3번은 6600인데요. 6600은 기존에 AMD를 어느 정도 써왔던 분들이 쓰시면 좋습니다. 까탈리스트 소리를 들어본 적이 있던 분들 어느 정도 AMD의 특징을 아시는 분들이 쓴다면 가성비 있게 쓸 수 있고 나는 완전 생초보다 하시면 그냥 206012가 쓰십시오. 어차피 비용은 비슷한데요. 성능도 생각보다 큰 차이는 안 나요. 6600이 미묘하게 높은데 저게 조금 몇몇 프로그램이나 게임에서 환상에 떨어지기 때문에 여러분 어찌 가면 2060 쓰십시오. SSD는 이제는 980을 넘기겠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980이 제가 뭐 하나 보여드릴게요. 더티 상태에서 분명히 P31보다 성능 저하가 심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예산이 좀 있다면 아, 안한트 택입니다. 그 980에 대해서 리뷰가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980 노멀은 그리 좋은 성능이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가지 항목이 있는데 이걸 번역을 때려보면은 평균 데이터 속도, 읽기 지연 이런 거 총합적인 성능을 봤을 때 SN550도 못 이기죠. 그게 좋은 모델이 아니에요. 970 에보나 P31 월등히 좋은 모델입니다. 물론 정말 간단한 벤치, 크리스마크 같은 거 돌려면은 스펙만큼 성능이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좀 헤비하게 굴려보면은 보시다시피 성능자가 꽤나 있습니다. 디렛리스는 어디까요? 디렛리스에요. 제가 선호하진 않는데 다만 현 시점에서 이 870 에보 4타보다는 성능이 비교적 조금 좋으면서 가격이 싸기 때문에 980을 앞에 40만원, 50만원대 넣어놨던 거고 100만원 정도 되는 본체에서는 만원이나 15,000원 아껴가지고 성능자를 감수하는 것보다는 여러분이 하이닛스 P31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선택하시고요. 진짜 예산이 만원, 2만원도 부족하다 하시는 분만 980 노멀을 가시면 될 것 같아요. 파워트인의 시선이 ACB 600W, 마니클리스트 600W 혹은 하이프 K 프로 600W 중에서 여러분 취향껏 선택하시면 되고요. 이 세 제품 다 시장에서 충분히 검증되고 AS도 크게 생기지 않는 데이터값이 있는 제품이기 때문에 이 중에서 선택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M60을 쓰든 DK200을 쓰든 R9Z 벤티 C60을 쓰든 별 상관없다고 생각하는데요. 사실 돈값에 따라서 품질이 올라갑니다. 분명히 벤티가 약간 더 간판이 두껍다든지 확장성이 좋다든지 그런 영향이 있기 때문에 예산이 되면 이 정도까지 가시고 아니면 이 카이저 도 괜찮아요. 깔끔하게. 깔끔하게. 예산이 좀 부족하다 싶으면 DK200이나 M60 같은 것도 괜찮습니다. M60도 충분히 나쁘지 않은 케이스에요. 확장성 충분히 좋고. 여러분 취향껏 이 정도에서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렇게 견적을 짜게 된다면 견적이 이렇게 되어있죠. M1100F 2060 추천하는 건 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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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번입니다. 다 1번이에요. 다 1번을 추천하니까 이렇게 짜시면 되고요. 내가 방금 쭉 읊혀줬는 부품이 헷갈리시는 분들은 다시 재확인하시면 돼요. CPU 막 내가 1, 2번 이렇게 적어두거든요. 1, 2번 1, 2번 1, 2번 맞춰서 딱 이렇게 짜면 이 정도를 보시면 돼요. 디아2, 오버워치, 롤, 배그, 피파 등등 국내 인기 온라인 게임 20위 안에 있는 애들은 어느 정도 중옥, 상옥으로 즐길 수 있습니다. FHD 기준으로요. 다만 CPU의 순수 성능은 5600 노멀보다 다소 낮은 편이에요. 멀티 성능도 떨어지고 게임 성능도 좀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이 허용한다면 5600에 2060으로 업그레이드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 라는 것까지만 말씀드리고 바로 옆에 거 볼게요. 바로 옆에 거는 보시면 딱 CPU 5600이고 어? 이번에는 5600X가 아니네요. 네. 5600X가 234,000원 5600이 208,000원이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5600이 가능성이 더 좋습니다. 이거 5600 쓰시고 기쿨 쓰지 말고 4G 플러스라고 적어놨죠. M120 쓰시고 아니면 팔라딘 400 그리고 EX A320 쓰고 나머지는 이 옆에 인텔 90만원대랑 동일하게 가면 됩니다. 마이크론 메모리에 2060에 하이닉스 P31에 파워드 600W 짜리 추천했던 것 중에서 가시고 케이스도 M60이나 DK200, 벤티 C60 정도 아니면 카이저까지 이렇게 넷 중에 선택하시면 5600X와 0.2클럭밖에 차이 안납니다. 0.15나 0.2클럭 정도가 차이 나서 약간 성능이 낮지만 실제로는 게임의 성능에서 거의 동일한 성능을 보여주고요. 멀티 성능만 3에서 5% 정도 쳐진다고 보시면 돼요. 그 5600을 쓴 거예요. 그 5600에 써서 11400F와도 게임의 성능 차이는 거의 없고요. 멀티 성능도 거기서 조금 쳐질 정도밖에 안됩니다. FHD에서는 60-70프레임 웬만한 게임 중상업으로 방어가 되고요. 혹은 상업으로 방어가 되고 거기에다 10세대나 11세대 CPU 중고로 사는 것보다는 확실히 좋은 게임의 성능을 보여줘요. 포토샵이나 영상 편집 같은 것도 6코어급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잘 돌아갑니다. 포토샵 6코어 정도면 잘 돌아가거든요. 근데 그렇게 쓰실 거면 여러분이 메모리는 16기가 곱하기 2로 올려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짰을 때 5600에 206012가 넣었을 때가 5만원밖에 추가가 안 돼요. 12100에 2060 넣은 거랑 단 5만원 차이. 91만원이냐 96만원 차이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제가 추천한 거는 이 90만원대 인텔보다는 여러분이 90만원대 AMD 가시게 나을 것 같아요. 물론 실구매가는 조립비랑 최저가보다 보통은 조금 더 높은 비용을 지불해야 되기 때문에 그럼 계산했을 때 100만원 살짝 넣을 거예요. 한 101만원, 102만원 정도의 저 조합을 살 수 있을 텐데요. 저 골로 가시면 중사양게이밍, 주식, 포토샵, 간단한 영상 편집, 그리고 매장 포스용이나 이런 유튜브 감상 다양하게 다 쓸 수 있습니다. 가정비 PC로 가장 적합한 이 AMD 견적 일단 한번 추천드리고 조합에 대해서 이거 한 번 더 강조해서 보시고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성조님, 저는 진짜 예산이 너무 간단간당해서 80만원대는 없나요? 하면 1660 슈퍼라는 선택이 있긴 한데 이게 10만원 차이 나는데 게이밍 성능이 거의 20% 감소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웬만하면 50만원대 다 오면 바로 뭐다? 100만원 정도로 생각하시고 게이밍 PC를 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옆에는 또 인텔 견적을 볼게요. 인텔 110만원은 120만원 대 견적도 사실상 거의 바뀐 점은 없습니다. 12100에서 12400으로 변경됩니다. 그리고 기쿨 쓰지 말고 사제쿨러 써라. M120 써라. 그리고 보드도 거의 똑같아요. 보드도 이제 B660M 게이밍 써거나 아수스 프라임 B660N-K 혹은 조금 더 좋은 거 쓰고 싶다면 B660N-어로스 엘리트 쓰면 됩니다. 어로스 엘리트는 전원부가 확실히 뛰어난 제품이기 때문에 차후에 i7 같은 거 i9 노멀 같은 것도 업그레이드 쓸 수 있는 보드고요. 1번 아니면 2번에서 선택하는 게 좋고 업그레이드 예정이 없으면 1번 있다면 2번 이렇게 선택하시고 그리고 삼성 메모리 8개가 2개 넣어놨는데 청주님 왜 이거 넣어놨대요? 사실 11100이나 11400은 SA 전화 고정 문제로 레모버가 안 되기 때문에 그냥 안전적인 삼성전자 메모리 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마이크로 메모리가 좀 더 싸긴 한데 가격 차이 얼마 안 나잖아요. 만원 정도니까 만원 투자 삼성전자 메모리 쓰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서 이거 넣어놨습니다. 그리고 그리카랑 똑같이 2060 쓰고 그러니까 여기만 살짝 다르고 그 뒤랑 똑같아요. 2060에 하이닉스 P3이래 만익 6배 같으나 시소니 6배 같으나 혹은 FSP 하이퍼케익 6배 같으나 이렇게 딱 쓰시면 110만원대 견적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 120만원대 되어있잖아요. 120만원대는 6600XT를 썼다는 건데 6600XT는 확연히 2060보다는 성능이 좋은 그래픽 카드입니다. 다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라데온의 특징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계신 컴을 조금 알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쓰면 좋은 제품이에요. 법령적으로 쓰고 쉽게 쓰기에는 2060이 좀 더 버그가 적다는 거 특히 지금 6000 시리즈는 최신 드라이브 업데이트하면 이상재상이 있다는 이슈가 있기 때문에 그거 인지하시고 드라이브 버전 잘 바꿔 쓸 수 있는 수준의 실력이 되시는 분들이 120만원대 RX-6500XT이고요. 그거 아니면 그냥 110만원대 인텔 가는 거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럼 90만원대랑 110만원대 뭐가 다른데요. 같은 인텔인데 CPU만 바뀌었다 보시면 돼요. CPU 바뀌었기 때문에 게임 프레임 방어가 좀 더 잘되고 포토샵이나 간단한 영상 편집도 이제는 겸할 수 있다는 거죠. 그 정도로 생각하면 됩니다. 멀티 성능이 조금 더 올라가고 게임 프레임 조금 더 방어가 잘 된다. 하여튼 그렇게 견적자면 CPU 빼고는 거의 나머지 항목이 똑같기 때문에 크게 바뀌지 않고 6코어급 CPU 중에서는 가장 가성비가 좋은 모델을 쓸 수 있다는 거고 이 정도급이면 9세대 10세대 i7보다 게이밍 성능이 오히려 낮고 멀티 성능도 크게 쳐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포토샵이나 영상 편집을 조금 더 생각하고 계신 분들은 이쪽으로 넘어가면 좋습니다. 근데 진지하게 얘기 드리자면 여러분이 직업적으로 쓴다 그러면 사실 12400도 좀 부족하고 12600K나 12700F 혹은 12700K 정도까지 올라가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110만원 120만원대 인텔 견적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은 조금 더 좋은 150만원대부터 220만원대 게임에서 더 좋고 그리고 작업에서 더 좋은 그런 견적을 한번 보도록 하죠. 이제는 주식 포토샵 영상 편집 다용도로 다 쓸 수 있는 멀티 성능이 나름 괜찮고 게이밍 성능도 확실히 올라가는 제품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CPU는 일단 대부분 견적에서 11600K나 KF를 고정으로 두겠습니다. 그래프가 쓰기 때문에 무조건 KF 가는 게 좋은 거 아닌가요? 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는데 여러분이 영상 편집한다면 프리뷰를 편안하게 퀴싱크 기능을 써서 쓰기 위해서 그냥 K버전 사시는 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영상 편집하고 전혀 관련이 없다. 난 퀴싱크가 뭔지도 모른다 하시는 분들은 KF 사시면 됩니다. 그렇게 사시고 쿨러는 좋은 거 쓸 필요 없어요. CPU 오버할 거 아니면 팔라딘 400 쓰거나 아니면 사마시스 쏘쿨 사용할 거 쓰시면 충분히 쿨링이 해결이 됩니다. 혹시나 오버할 생각이 있거나 아니면 CPU를 좀 더 높여서 버티 성능이 10% 더 좋은 11700을 쓸 생각이 있다면 여러분이 RC1700 혹은 디쿨어제신3로 넘어가는 게 좀 더 온도를 찾기 편할 겁니다. 만약에 RC1700이 품절 났다면 세심 120 SE를 가성비에 쓰는 것도 괜찮고요. AK620도 솔직히 쓸 만한 제품이라고 생각합니다. 공랭으로 적당히 오버해 쓰실 분들은 이 정도 끝 보시면 됩니다. 안 하실 분들은 12600K나 12400원 이 정도 끝 쓰면 돼요. 500 이런 거 얘들아. 보그 같은 경우는 아스토프 B660 플러스를 가장 추천드리는데요. 사실 저게 가성비는 조금 떨어집니다. 조금 떨어지는데 AS 괜찮고 바이오스 버전이 가장 안정적이고 그런데다가 초기 분량도 가장 적은 편에 속합니다. 그래서 무난하게 이거 쓰시거나 나는 송조님 가성비 좀 더 챙기고 싶은 일반 유저인데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기가바이트 B660 어로스 엘리트 쓰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혹은 MSI 프로 B660 M-A 까지도 괜찮습니다. 딱 이 정도까지가 여러분이 i7도 버틸 수 있는 제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혹시 오버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11600K 가서 700은 노멀 제품은 오버가 안됩니다. CPU 12600K나 KF로 CPU 오버할 생각 하신 분들은 Z690P D4 보드 쓰시거나 혹은 MSI 프로 Z690A D5 보드 쓰시면 됩니다. D5하고 D4하고 정확히 어떤 차이가 한대요 하신 분들 꽤 있는데 정확히 큰 차이가 있지는 않습니다. 대충 게이밍 성능이 D5가 한 3% 높다. 작업 성능은 비슷비슷하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다만 D5 램이 조금 더 비싸니까 아무래도 전체 견적에서 5에서 10만원은 더 투자해야 된다는 거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여러분 용도에 따라서 12345 아무거나 선택하셔도 괜찮은 것 같아요. 이 CPU들에서는 저게 다 사용이 가능합니다. 메모리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D4 보드를 보통 4번 빼고 이 4번 Z690A D5 보드 빼고 썼다 그러면 삼성전자 쓰는 게 제일 무난해요. 이게 3200짜리 분량도 적고 그냥 꽂자마자 인식되고요. 다만 마인시어 600K 사신 분들은 2번이 더 좋긴 합니다. 이거 삼성메모리보다 2만원 3만원만 더 주면 쓸 수 있는 메모리인데 팅글 T4 3600 CL 18입니다. 근데 이거는 마인시어 600K 샀을 때만 고르셔야 돼요. 여러분이 마인시어 700 노멀을 쓰면 거의 한 6, 70%가 안 들어가요. SA 전압 고정문제로 높은 클럭의 메모리가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이거는 K 전용 이라 생각하셔서 마인시어 600K 사셨으면 2번을 더 추천 그리고 마인시어 500이나 마인시어 700을 샀다면 1번을 추천 한다고 보시면 되겠네요. 3번도 있긴 한데 3번은 추천 제품은 아니고 혹시나 수동오버 하고 싶은 분들 좀 비싼 가격 투자해서 고르시라. 이거는 배틀그런드 하시는 분들만 좀 괜찮은 견적이에요. 3번은 4번은 혹시나 DDR5 나는 12700F랑 조합해서 쓰고 싶다. 12700F가 레모가 잘 안된다고 하니까 D5렘이라도 꽂아서 좀 더 성능을 땡겨 올리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12700 노멀이나 12700F와 D5 메모를 쓰시면 됩니다. 4번 선택하려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보드는 똑같은 4번을 선택하셔야 돼요. 그렇게 짜고 그리고 이제 글칸은 드디어 3060Ti가 어느정도 정상 가격에 다다랐기 때문에 여러분이 150만원 견적 짤 때는 3060Ti를 쓰시면 되고 여러분이 170만원 견적 짤 때는 3070을 쓰시면 되고 여러분이 거의 200만원대 견적을 짤 때는 3080을 쓰시면 됩니다. 지금 추천 모델이라고 적어놨는데 가성비 괜찮은 모델들을 넣어놓은 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구매할 때 이것보다 더 싼 제품이 있다면 여러분 얼마든지 바꾸셔도 문제는 없습니다. 현실점에서 좋은 그래픽 카드는 분명히 있지만 그런 제품들 대부분 가격이 다소 높기 때문에 어느정도 품질을 만족하고 가성비가 괜찮은 제품들이 저 1, 2, 3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SS려틱에는 PE31 여전히 가장 추천드리고요. 조금 고성능 모델 쓰고 싶다면 PM9A1 쓰시면 됩니다. 980 프로급의 OEM 제품입니다. 삼성전자이기 때문에 분명히 분량률도 좀 낮은 편에 속하고 가격도 생각보다 비싸지는 않아요. PCIe 4.0을 지원하는 제품치고는요. 975 에버플러스는 P31이 품절 났을 때나 선택하는 제품이고요. 980 노멀은 여기서는 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만원 만원천원 아껴가지고 아까 보셨다시피 스펙다운이 꽤 있죠. 혹시나 못보신 분들은 앞에 제가 왜 980 안쓰는지에 대해서 설명이 됐으니까 다시 한번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거는 980 프로 추천한거지 980 노멀 아닙니다. 980 프로 1테라가 지금 가성비가 괜찮기 때문에 가는 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다른 애들 1테라 사면 어차피 15만원, 16만원 하거든요. 그런데 980 프로 1테라가 3만원보다 더 투자하면 쓸 수 있더라고요. 자, 그랬을 때 3060 Ti나 3070을 쓰셨다면 파워는 750W 골드급을 쓰는 걸 권장됩니다. 파워가 한 30%, 40% 여유 용량도 있고 그러면 소음도 줄고 수면도 길어지겠죠. 근데다가 전력 변화 효율 그러니까 전기료를 절감할 수 있어요. 그것 때문에 스탠다드급보다 8% 적게 먹거든요. 형광등 1개 정도 차이가 나는데 이게 3년, 4년 유적되면 여러분이 추가금 존놈만큼 충분히 다시 전기료 아끼는 걸로 되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존농급 쓰시고 마니클리시2 풀모듈러 제품 쓰시거나 에브가 750GQ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보다 더 좋은 모델이 있는데요. 저도 알고 있습니다. 가격도 그만큼 더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직접 써보고 분량율이 충분히 판단된 이 둘 중에 하나 쓰시면 괜찮을 것 같고요. 3080 쓴다면 750 말고 850으로 넘어가십시오. 850W 마니클리시2 쓰시든지 하이드로G 프로 쓰시든지 아니면 GM850 시소니꺼 쓰시든지 그 정도에서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끔 이거 물어보신 분이 있던데 좀 더 조용한 파워는 없어요 하시는 분들은 GX1000이나 하이드로G 프로 1000 쓰시면 됩니다. 얘네들은 제로펜 기능이 있어요. 그러니까 50% 로드율이 안 걸릴 때는 펜이 살살 돌거나 아예 안 돌아버려요. 그래서 이 제품 쓰시면 조금 조용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가격이 다소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일부러 그러라고 얘기하진 않아요.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해치8 써도 되고 카이자 에어 써도 되고 P1000도 괜찮고 L600도 괜찮고 L530도 괜찮고 DLX1도 괜찮고 여러분 치안꺼 이 정도쯤에서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케이스는 방금 불러준 거? 그 정도에서 선택하시면 실패할 거 없어요. 그렇게 견적 짰을 때 견적이 조금 많이 적혀있는데 이 12500은 여러분이 게임을 전혀 안 할 때 사무용도나 주식용도로 쓰실 때 12500 그리고 B26과 N-A 그렇게 짜면 돼요. 송준님 이거 너무 간단히 알려주면 그러네요. 여기 적어놨어요. CPU 3번, 쿨러 1번, 보드 1번, 메모리 2번, 그래픽카드 안 쓰고 SSD 1번, 파워는 ACB 시선이 500이나 마니카리스트 500 쓰시면 된다. 케이스는 자유다. 주식용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주식 방탄을 좀 치시고 그러니까 좀 더 빠릿빠릿한 주식용 그리고 하드한 사무용도 포토샵 좀 하드하게 하시는 분들은 2번 가시면 됩니다. 2번 가면 대략적으로 90만원 중반 정도의 견적이 나오고 이거는 다 모든 면이 똑같은데 CPU 부분만 12600K 1번으로 변경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3번이 게이밍 견적인데 3번은 12600K에 B260 TUF PLUS 3060 TI 혹은 3070 조합인데요. 3060 TI 로 가면 약 170만원 견적이 나옵니다. 170만원. 예산이 부족해서 저는 170 못 써 150 써야 하시는 분들은 CPU를 12600KF 대신 12400KF 쓰시면 약 155만원 정도로 짤 수가 있구요. 그렇게 되면 뭐가 달라지는데요. CPU 성능이 좀 낮아지고 캐시 용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게임 최저 프레임 방어가 조금 나빠집니다. 큰 폭으로 떨어지지 않고 한 5% 떨어지는데요. 그래도 평균 프레임은 비슷하게 나와요. 12400K 했을 때 작업적인 면이나 게이밍적인 면에서 좀 떨어져요. 멀티 성능은 좀 많이 떨어집니다. 작업 안 하시면 크게 의미 있는 부분은 아니구요. 그래서 여러분 가성비 생각하는 12400KF에 3060 TI 조합도 괜찮고 여러분이 뭐 나중에 조금 더 업그레이드 할 생각도 있고 혹은 좀 더 멀티적인 성능이 뛰어났으면 좋겠다 싶으면 12400KF로 가서 170만원 중반 견적 짜면 되겠네요. 그리고 3070으로 올릴 수도 있는데 그럼 10만원 더 투자해서 180 정도 견적이 나옵니다. 그렇게 짜면 그러면 대부분 고사연 게임을 상업 정도로 FHD에서 즐겁게 즐기고 중업 정도로 QHD에서 즐길 수 있습니다. 244 방어 같은 건 조금 어렵겠지만 대충 70프레임 이상은 뽑아준다고 보시면 될 거고요. 마지막은 3080-600KF 조합인데요. 이렇게 짜시면 850W 파워 넣어서 215만원이 부품 단가로 나오고 조립비랑 실제 구매가 생각하면 220만원 살짝 오버될 겁니다. 220,2,3 이 정도가 될 텐데 그 견적은 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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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번 3번 1번 3,4번 케이스는 P1000이나 L600 권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번호보고 따라가서 여러분 짜시면 되게 제가 추천하는 견적을 보기 편하게 밑에 한 번 더 펼게 뒀습니다. 그렇게 짜면 FHD에서는 풀업게이밍 QHD에서도 대략적으로 중업 정도 하시면 100프레임 정도로 즐길 수 있어요. 중상욱으로 그래서 정말 고사양 게임 즐기기 좋은 비교적 가성비 모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한테 그렇게 150만원부터 220만원대 게이밍 PC 혹은 다용도 PC를 설명 드렸고요. 그 다음은 인텔보다는 그래도 좀 가성비가 크게 짤 수 있는 150만원부터 180만원대 AMD 극가성비 경적 한번 보도록 합시다. 포토샵도 얻어도 되고 영상편집도 얻어도 되고 게이밍도 아까 100만원대보다는 프레임이 20-30% 더 잘 나온다. 보시면 되겠네요. 일단 5600X 보다 현시점에서 5600X 노멀이 가성비가 좋습니다. 이 둘이 멀티성능 5% 차이 빼고는 게임성능이고 싱글성능이 거의 비슷하게 나오기 때문에 5600X 노멀을 먼저 추천드리고요. 여기에 쿨러는 팔라진 400이나 써쿨 460 노멀은 충분합니다. 보드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검증이 되는 터프 B550 플러스 제품 추천드리고요. 여러분 M플러스든 그냥 플러스든 상관없을 것 같아요. 혹은 조금 더 램오버 신경쓰고 약간 품질이 더 좋은 보드 쓰고 싶다. 그런 분들은 B550M 박격포 와이파이 쓰시면 됩니다. 그 칸에 가성비 유저는 3번 쓰셔도 되긴 돼요. 5800X에는 약간 성능저한이 있어요. PBO도 못 키고 근데 5600에는 아무 문제없는 보드입니다. 메모리 같은 경우에는 34.8기가 두 개가 우선이 아니고 실제로 여기서는 2번을 먼저 추천드릴게요. 1번 하고 2번 하고 내가 바꿔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좀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XMP도 안 쓰고 쓰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1번 우선은 적어놨지만 여러분 조금이라도 지식이 있거나 제 영상 보고 따라할 생각이 있다면 2번 선택하셔서 XMP 메모리 사용하시면 게임 펭균 프레임이 4에서 5% 늘어납니다. 배그 같은 경우에는 10% 늘어나니까 꽤나 효과가 클 거예요. 그래픽카드 같은 경우에는 3060 TI나 아니면 3070을 추천드리는데요. 지금 이 두 제품이 가장 가성비가 좋습니다. 펠리 3060 TI 그리고 EMTEC 3060 TI STORMAX 60 TI에서는 이거 두 개가 가장 가성비가 좋고 70에서는 기가바이트 게이밍 OOC V2나 EMTEC 블랙 에디션 OOC가 가장 가성비가 좋습니다. 나중에 이거보다 실 구매가가 더 저렴한 제품이 나온다면 그걸로 변경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품절이 된다면 샘방 들어서 한번 물어보십시오. 지금 시점에서 무슨 글카가 가성비가 좋은지 그럼 대답해 드릴게요. SSD 같은 경우에는 P31 현시점에서 가장 추천한 제품이고요. PM9A1도 괜찮은 것 같아요. 이거는 980 프로급의 고성능 모델이에요. 다만 AS가 다소 짧습니다. 970 에버플러스는 P31 품절 났을 때나 선택하는 제품이고 980 노멀은 추천하지 않습니다. 그거 추천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아까전에 90만원대 설명할 때 했으니까 한번 보고 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980 프로는 지금 갈만 합니다. 여러분 1테라 모델의 SSD를 보고 있다면 왜요? 제가 지금 1테라짜리 사려고 찾아보니까 하이닉스 P31 1테라 15만원 하고 에버플러스 16만원 정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980 프로가 19만원이면 사더라고요. 3만원 정도부터 투자하면 980 프로를 쓸 수 있기 때문에 1테라는 980 프로도 나름 가성비가 괜찮은 것 같습니다. 파워 같은 경우에는 마니크래시투 750W 풀모듈러 이 풀모듈러 안 지켰으면 서파 OEM 아니니까 꼭 풀모듈러 제품으로 선택하시거나 FSB 하이퍼 하이드로 G프로 750 혹은 예산이 부족하다면 마니크래시투 700이나 아니면 시소닉 A12700 이런 거 쓰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케이스 같은 경우는 공량으로 짠다고 봤기 때문에 L600 아니면 L530 아니면 DLX21 혹은 P1000 정도에서 선택하면 좋을 것 같아요. 브라보텍 3000M은 기본팬 풍량이 다소 약해서 공량으로 짜기에는 적합하지 않거든요. R9, H8도 그렇고 쟤네들은 순행쓰기에 적합한 제품이기 때문에 방금 내가 불러준 P1000 L600 L530 DLX21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렇게 짜면 5600 그리고 공량 아까 팔라딘 거기다가 비용은 터프플러스 3960Ti 그리고 델타 3600 튄닝메모리 까지 다 포함해서 150만원 정도 실구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조립비 포함하고 최저가 보다 살짝 오버된 거 생각하면 155만원에서 157만원까지 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게이밍 성능은 12400F와 매우 흡사하게 나오고 FHD에서 뭐 여러분 1,4,4 모니터 산다고 했을 때 가상 밑에 짜는 조합이에요. 뭐 2,4,4 까지 안 나오는 게임도 좀 있겠지만 옵션 조금만 타입하면 충분히 FHD에서는 100프레임 이상 뽑아줄 수 있는 PC방보다 약간 나은 PC방 평균보다 약간 나은 그런 게이밍 PC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게임을 안 하고 포터션 영상 편집 아니면 뭐 아까 얘기했던 기본적인 영상 감상 이런 거 다 되니까 걱정 안 하고 충분히 가정용으로 쓰기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선택은 CPU 1, 쿨러 1, 보드 1, 메모리 2, 그래픽 1, SSD 1, 파워 1, 케이스 P1000이나 L600, L530, DLS 1 똑같이 적혀있으니까 이거 보시고 한 번 더 복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180 견적 같은 경우에는 다 똑같은데 5800X고 쭉 내려갔을 때 보드는 1번 그대로 가고 쿨러를 이거 쓰셔야 돼요. 쿨러 2번 쿨러 레드비 280 쓰세요. 레드비 280 쓰시고 그리고 쭉쭉쭉쭉쭉 똑같고 2번에 3070 넣었고 파워도 똑같고 그렇게 짜면 CPU 5800X에 레드비 280 순행에 3070 기가바이트 게이밍 50 그리고 B250 터프보드 750W 파워 많이기든 시소니기든 FSP든 그리고 델타 메모리 트윙냄 썼을 때 여러분이 조립공입이 포함했을 때 실급구매가는 182만원, 3만원으로 나올 거고요. 부품 최저가는 176만원, 7만원으로 나올 겁니다. 그렇게 짜면 어 요거랑 상당히 비슷한데 멀티 성능이 한 20 몇 프로에서 30 프로 사이 가까이 증가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영상 편집할 때 좀 더 원활해지거나 아니면은 게임을 하면서 다른 작업을 하기에 조금 더 원활해집니다. 그리고 펭균 프레임이 한 10에서 12프레임 올라가고 최소 프레임도 한 3-4% 더 증가하기 때문에 FHD 상황에서는 요 앞에 거보다는 좀 더 높은 옵션을 줄 수 있거나 아니면 프레임이 한 20% 증가한다. QHD에서도 상당히 좋은 성능을 보여준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만 4K를 쓰기에는 다소 부족한 사양이기 때문에 어지간해서는 QHD 정도까지만 권장해 드릴게요. 이 작업 같은 경우에는 순행을 쓸 거기 때문에 순행 환호성이 좀 좋은 케이스들을 쓰는게 좋은데요. 그게 3000M 타이탄이나 DX1 요 앞에 쭉 가면 해치 8 요 세 제품 정도에서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AMD에 150만원 180만원 가성비 견적을 보여드렸고요. 이제는 가성비는 없습니다. 용도를 굳이 적을 필요도 없을 정도로 진짜 거의 모든 용도에 다 적합한 랜더링 인코딩 원컴 방송 영상 편집 최고의 게임이 다 되는 인텔에 230만원부터 400만원대 최고의 게임 PC 견적 보여드리겠습니다. CPU는 12700K나 KF로 가십시오. 여러분이 영상 편집을 하기 때문에 키싱크 기능을 쓴다고 하면 12700K를 가시고요. 그 기능을 안쓰다고 하면 KF를 쓰시면 좀 더 가성비 좋게 쓸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에요. 12900이나 12900K도 똑같은 소리를 할 수 있는데 뭐가 다른데요? 12900 가면 조금 더 머티성능 좋아지고 그리고 조금 더 게임성능 좋아져요. 12900K 가면 거기서 또 조금 더 좋아져요. 많이 차이 낫나요. 얘네들 머티성능이 이거보다는 한 10% 이상 좋고 밑에꺼는 저 위에꺼보다는 전략자 해제했을 때 한 5에서 6% 더 좋아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조금조금씩 차이납니다. 머티성능이 게이밍 성능은 미묘하게 차이나요. 여기서 여기 올라가면 한 3, 4% 여기서 여기 올라가면 또 한 2% 이 정도 올라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산에 따라서 1, 2, 3번 선택하세요. 다 괜찮으실 필요는 것 같아요. 다만 가성비는 좀 없어요. 1, 2, 3번에서 굳이 가성비 고른다면 12700K입니다. 12700K를 선택하셨다면 디콜 어세인 3나 녹트와 D15 쓰시면 커버가 됩니다. 성능적으로는 어세인 3가 12세대에서는 좀 더 잘 나오는데 소음이 좀 있고요. D15는 소음은 좀 줄어들어나 온도가 좀 상승합니다. 근데 어느 쪽에도 12700K 쓰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혹시나 12900을 선택했거나 12700K를 오버클럭하고 있다고 하려고 생각을 했다면 X73을 가셔야 됩니다. 혹은 X63을요. 다만 12900K를 선택하셔도 이 쿨러로 오버는 좀 어렵습니다. 900은 그냥 노멀로 쓰는게 3년 순행이 필요한 거고요. 12700K 900 말고 700은 그냥 오버클럭하려면 순행 가는게 좋을 것 같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품질의 순행쿨러고요. 이거 말고 다른 순행쿨러 추천해달라고 하신 분 많은데 지금 아팔텍 OEM 제품이 엄청 많은데 걔네들 대부분 다 문제가 생겼어요. 뭐 여러분 알고 있는 이한리 쿨러라든지 아니면 MSA 쿨러 일부 뭐 거기에다가 그 NMX 가성비 쿨러라든지 이 다양한 제품들이 문제가 생겨가지고 현 시점에서는 아세텍 OEM 그중에는 7세대 펌프를 쓰고 있는 X73이 다소 피살찌언정 확실하게 분량도 안나고 성능이 좋게 나오기 때문에 X73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저도 원래 가성비 모델 추천했다가 요번에 크게 되었거든요. 제가 한 3개월 동안 이슈 있는 주차제품들 한 100개를 팔았을 것 같은데 그중에서 30개 조금 안되게 AS가 들어왔어요. 거의 3개 1개 꼴로 고장나고 있으니까 여러분 제 말 꼭 들으시고 지금 아팔텍은 이번에 처음이 아닙니다. 한 3년 전에도 똑같은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그 또 개선이 될지 확실히 장담을 못하겠어요. 그래서 외부하면 X73에 63 가시는 거 추천드릴게요. 근데 아 저는 이거 싫은데 하시는 분이 있을 거야 그런 분들은 커세어 H150i 쓰시면 됩니다. 근데 커세어 제품은 12세대 기준으로는 결천력이 조금 떨어지기 때문에 여러분 요 제품 있죠? 요거 써몰 라이트의 17XX BCF 저게 가이드인데 가이드를 사서 따로 다 하셔야 i9에는 좀 괜찮은 온도가 나옵니다. 여러분 i7 쓸 때는 저 가이드 쓸 필요 없어요. i5도 필요 없어. i9 쓸 때는 저 가이드 쓰시면 온도를 좀 큰 폭으로 잡을 때 한 10도 적게 잡더라도 4도 정도는 줄어드니까요. 써보시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하여튼 이글래서 요정도에서 선택하시는 거 추천드려요. i9은 보드 같은 경우에는 어떤 CP로 쓰든 터프 Z690 플러스 정도면 커버가 됩니다. 가격도 생각보다 비싸진 않아요. 30만원 초중반이면 살 수 있고요. 최고의 디퍼보드를 쓰고 싶다면 이 스틱스 A라는 제품도 있긴 있어요. 전원보드 뛰어나고 사운드도 정말 좋은 것들도 있고 랜드 괜찮은 것들도 있어요. 또 이쁘기도 하고 좀 비싸요. 이건 50만원 정도 합니다. 디퍼 쓸 때는 요정도에서 선택하면 좋을 것 같고요. D5 쓴다고 하면 진짜 극한의 가성비 보신다. Z690 A 보시고요. 적당히 고품질 보드 쓰고 싶다. 토마크 쓰시면 됩니다. 나는 오버 각잡고 할래. 유니파이 쓰시면 돼요. D5는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마지막에 4번 이건 뭔데요? 아펙스 이거는 오버형 아수스 D5 보드인데 사실 유니파이는 오버하는게 크게 차이는 안 납니다. 요새는 뭐 CPU 오버는 크게 안 중요하고 ICP 메모리 오버가 중요한데 메모리는 유니파이는 별 차이가 없어요. 아펙스 다만 아펙스가 유니파이보다 이쁩니다. 그리고 에이스 잘해주고 믿음의 아수스 아닙니까? 돈 좀 더 비싸지만 취향 혹은 주머니 사정이 된다면 4번도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넣어둔 거예요. 이게 명목이 뭐 그거잖아요. 인텔 최고의 게임 PC인데 고급 보드를 안 넣을 수는 없지. 그래서 한번 넣어봤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여기 파란색의 D4 보드를 선택했다면 메모리는 이 정도에서 선택하시고요. D5 보드 요 밑에 거 2번 3번 4번 선택했다면 메모리 여기서 선택하셔야 됩니다. 자 D4 메모리 오버형은 요거 T크레디트 3274 익스퍼트 메모리 요거 비다이 삼성 메모리입니다. 요거 쓰시거나 아니면 G스킬 립조스 혹은 플레어 메모리 쓰시면 됩니다. 얘네들도 삼성 비다이입니다. 이거 말고 뭐 다른 메모리도 좀 있긴 한데 높이가 너무 높으면 공렝클러 쓸 때는 간섭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냉 갈 때는 뭐 다른 메모리 LED 막 들어오는 이쁜거 높이 높은거 써도 되는데 5cm 정도 되는거 근데 공렝 쓰실거면 4.5cm 넘어가면 간섭 생기거든요. 180 정도 호환을 가진 케이스라서요. 그래서 여러분이 제가 추천하는 요 메모리 정도에서 선택해야 간섭 없이 쓸 수 있을겁니다. 주의사항이 하나 있는데요. D4는 SA 전압 고정문제로 12900 노멀 K말고 그냥 F나 12900 요기서는 이거 사용해봤자 수동오버가 제대로 먹지 않기 때문에 그냥 그분들은 산전자 메모리 요거 16기가 두개 쓰시는거 추천드릴게요. D5 같다 그러면 SA 전압 고정문제가 별로 신경이 안쓰입니다. 일단 메모리 전압도 메모리 모듈상에서 어느정도 해결이 되고 기본적으로 메모리 컨트롤러와 메모리의 비율이 1대2로 되어있기 때문에 이런 이슈에 좀 자유롭습니다. DDR5는 하이닉스 4800자에 쓰거나 에센코 4800자에 써서 램오버 쓰시거나 램오버 안하실 분들은 삼수전자 메모리가 좀 비교적 저렴하니까 요거 변경수입제품 쓰시면 될거 같습니다. 그리고 램오버 귀찮은데 고클럭을 쓰고싶다 하신 분들은 이 팀그룹 티퍼스 메모리 6400짜리 쓰시면 돼요. 저거 제가 지금 추천하는 보드에서는 대부분 다 정상적용이 됩니다. 가격도 좀 내렸어요. 이거 원래 65만원 정도 됐는데 15만원 내렸더라구요. 그래프카드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예산이 200대 초일 때는 상공출론 가셔야 됩니다. 230만원 정도 견적일 때는 요거 가셔야 되고요. 요거 둘 중에 하나 선택하세요. 저는 심전적으로 2번을 더 추천드립니다. 5천원 차이면 에이스가 괜찮은 EMTEC가 쓰겠죠. 뭐 여러분 5천원도 아끼게 또 기입밥 게이밍 옥시 간다 그러면 말리지는 않겠습니다. 3080을 쓰신다 그러면 10기가 버전 쓰시는게 좋을 것 같아요. 12기가가 5만원 더 주면 갈 수 있긴 한데 그리고 TI도 20만원에서 15만원 더 주면 갈 수 있어요. 사실상 성능 차이가 거의 없고 그리고 고객님은 이제 3-4개월 뒤면 4080에 나오잖아요. 처음부터 돈을 좀 많이 투자하면 그때 중고로 팔고 사고파고 갈아탈 때 아쉬움이 클 테니까 쉽기가 버전 쓰시는게 좋을 것 같고요. EMTEC 터보제 이거 좋은 모델인데 가성비 괜찮게 나왔으니까 요거 쓰시거나 조금 더 가성비 잡고 싶으면 트리오 쓰셔야 됩니다. 간간히 특가로 뭐 9X 때 파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고런 거 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혹시나 게임을 전혀 하지 않는 순수 뭐 그 GPU 사용 안하는 렌더링 코딩 영상 편집 같은 거 얘기하는 거죠. 고런 분들은 2060? 12가 좀 쓰시면 충분히 영상 편집하는데 불파함이 없습니다. 자 그렇게 가시고 SSD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P31을 추천드리고요. 이거 솔직히 P41도 나왔는데 P41은 아직 판매량이 그리 많지 않아서 불량률 테스트가 안 됐기 때문에 제가 강력하게 권장 드릴 수는 없고 여러분 쓴다고는 말리지는 않겠습니다. 성능 자체는 P41도 정말 잘 나옵니다. 다만 여러분이 게임 용도로 쓴다고 할 때 P31, P41이 거의 차이가 없을 것이고 작업 용도로 쓴다고 하더라도 P41 두 개가 박혀있는 상태에서 뭐 대용량 파일 옮기고 이럴 때는 차이가 있지 한 개만 꽂았을 때는 별로 의미가 없기 때문에 조금 빠른 속도를 원하시면 그냥 PN9A1 쓰시거나 아니면 그냥 P31 쓰시는 거 추천드려요. P31 품절나면 9X5 에버플러스 쓰시고요. 그리고 예산이 조금 여유가 있다면 980% 1테라 가는 거 괜찮을 것 같아요. 1테끼리 비교하면 가격이 980% 가성비가 괜찮습니다. 파워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이 3070이나 뭐 70T 이런 거 보신다 그러면 750W 쓰시면 되고요. 80 보신다 그러면 델타 850 가는 게 좋아요. 그리고 좀 저섬으로 쓰겠다. 혹은 지금 이 시국에 9001은 진짜 비추천인데 9001 쓰실 분들은 1000W 더 가는 것도 나쁘진 않습니다. 쭉쭉쭉 내려가 볼게요. 하여튼 이런 식으로 그래픽 카드 등급에 맞춰서 cpu는 어차피 거의 고정적이니까 파워를 선택하시면 되고요.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어느 견제 가시든 DLX21 정도만 커버가 됩니다. DLX21이면 커버되고 강력하게 DLX21을 가장 추천드려요. 근데 조금 더 이 정도 되면 예산도 높겠다 고품질 케이스 써보고 싶은데요. 하시는 분들은 빅퀘이 아트 silent base 802 쓰는 것도 괜찮고요. 근데 이거는 순행을 쓸 때는 상단에 라디 박았으면 흑기 배기가 밸런스가 참 좋은데 공냉을 쓰실 때는 상단에 펜 두 개 정도 달아주세요. silent wing 펜 이라고 검색하고 나오고 있어요. 이 silent 거대에 쳐서 윙펜 치면 그거 상단에 두 개 달거나 아니면 뭐 p14 두 개 달아도 돼요. 그런 거 달고 쓰면 좋을 것 같고요. pbs가 화이트 개선버전이 나왔어요. mw라고 이거 가격이 좀 비싸긴 한데 품질 괜찮으니까 그거 쓰는 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혹은 뭐 순행 쓸 때 gta501도 괜찮아요. 이거 블랙도 있고 화이트도 있으니까 이거는 간판 두께가 이 두 개한테 비교하면 조금 떨어지는데 그래도 충분히 마감이 좋고 깔끔한 케이스고 확장성도 괜찮습니다. 이것도 괜찮고 진짜 돈 여유가 좀 더 있다면 조성원 짤 수 있는 디파인 7 엑셀 같은 것도 있습니다. 아니면 그냥 디파인 7 그거는 엑셀 보다는 조금 더 쌉니다. 이런 것들이 고급 케이스로 있다라고 말씀드릴게요. 고급 케이스 봐도 괜찮고 아니면 그냥 DLX 1 정도 멈춰도 괜찮습니다. 자 그렇게 견적을 짜면요. 이 앞에 거는 보자 12700K에 공랭 어세인3 그리고 3070 그렇게 대충 터프보드에 DDR4 놓고 짰을 때는 230만원 정도 부품 가격이 나옵니다. 조립비 생각하면 235만원 정도 줘야 되겠죠. 12700K에 뛰어난 게임성능 멀티성능으로 어떠한 환경에도 쓸만한 PC입니다. 3070급의 그래픽을 좌압했기 때문에 프레시디프로 KCD 중옥 상옥 정도에서도 게임을 잘 즐길 수 있고 렌더링 원컴방송 영상편집 음악편집 다 다양하게 쓸 수 있는 아주 뛰어난 제품입니다. 튜닝매모를 썼기 때문에 최소 프레임 방어도 좋은 편입니다. 부품 조합은 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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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LX 1이나 공략에서 쓰신다면 L600이나 P1000도 가능하다 정도로 적어뒀네요. 바로 옆에 거는 3080인데요. 3080 트위는 3070 대비 20% 성능이 높다. 2080 Ti 대비 전세대 최고 좋은 제품 20% 성능이 높습니다. 그 말은 즉슨 게임 프레임은 그만큼 더 나올 거라는 겁니다. 병목이 생기지 않는 이상 최적화가 잘 된 게임은 프레임이 분명히 70보다 20% 가까이 잘 나와요. 그래서 성능적으로 90이나 90 Ti 80 Ti 를 빼면 거의 최고의 성능을 보여주고 얘네들하고 비교해도 16%밖에 차이 안나기 때문에 그나마 하이엔드 중에서 가성비 조합입니다. 11700K 현재 사실상 작업 능도는 2등인 이 CPU의 조합으로 막강한 작업 성능과 게이밍 성능을 동시에 보여주는 견적이고요. K 버전에서 영상 편집했을 때 싱크 기능도 쓸 수 있습니다. F가 안 붙은 버전이잖아요. 고사양 내장 존보형 견적으로 그래픽 카드 제외하고 사셔도 되겠죠. 내장 그래픽이 있으니까요. 그렇게 짜면 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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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 1번, 2, 4번 파워 중에 선택하시고 케이스는 DLX1, 802, 뭐 L600은 잘못 적은 것 같은데 이거 아마 내가 순행으로 쓰라고 얘기하고 싶었을 거예요. 근데 공랭으로도 쓸 수 있다고 해 놨나 봐. L600 써도 돼요. 근데 그렇게 견적 짰을 때는 대충 290만원 견적이 나오고요. 이게 부품 가격 기준이기 때문에 실 구매가는 300에 가까운 견적이 나옵니다. 진짜 이게 최고급 PC 사나갈 때 딱 이 정도에서 멈추면 돼요. 물론 300이면 조금 부담스러운 가격이긴 하지만 그래도 하이엔드 치고는 가상되게 괜찮은 조합이라고 말씀드리고요. 마지막은 12900K를 쓴 건데요. 이거는 게이밍 용도보다는 작업을 조금 더 식량 쓰는 용도입니다. 그래서 12900K의 D5 조합에 3080 X3은 340만원 그리고 12900 노멀에 D4에 3080 왜냐하면 12900 노멀 쓰는 것 자체가 가성비를 원하는 거니까 D5보다는 D4가 분명히 램값이나 보드값이 싸거든요. 이렇게 딱 짰을 때는 또 한 320만원 이런 견적이 나와요. 이거는 뭐 5950X하고 비슷한 성능을 보여주기 때문에 작업 진짜 킹이고 게이밍 성능도 아주 뛰어난 제품이에요. 좀 비싸긴 하지만 돈 투자할 값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고스민 신형 나온다는 소문이 자꾸 나오는데 이게 가성비적으로는 좋은 선택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근데 3개월 전부 못 하시는 분 있잖아요. 4개월이나 그런 분들은 지금 당장 최고의 작업 혹은 게이밍 성능을 원하시는 딱 이 조합 정도로 가면 됩니다. 선택은 3번 2번 2번 4번 뭐 이런 식으로 쭉 적어놨으니까 보고 따라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성능이 400 견적은 뭔데요? 어리석은 짓이지만 3090이나 3080T 마음에 드는 제품 나오면 400 정도 나와요. 하하하하 진짜 그건 어리석은 선택이에요. 자 이렇게 인텔 최고급 게이밍 혹은 다용도 PC를 보여 드릴게요. 그럼 이제 그 다음은 250에서 380 AMD 펜을 위한 AMD 펜을 만족시키는 최고의 게이밍 PC입니다. 5800X 3D V캐시 제품을 포함시킨 견적이에요. 게임에서는 12900K 급이거나 12900K 보다 더 사고폭 높습니다. 얘하고 비빌 수 있는 애는 12900KS에요. 100만째 CPU 들고 와야 게이밍 성능이 얘랑 비길 수 있다는 거예요. 다만 멀티 성능은 12900한테 게임도 안 돼요. 그냥 5800X 수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업 용도로 쓰면 이 견적 가시면 안 돼요. 그냥 인텔 견적 가세요. 여러분 순수하게 게이밍 용도 쓸 때는 이 견적 정말 인텔보다 가성비 좋고 만족스러운 아주 부드러운 화면을 보여주는 견적입니다. 저도 하나 쓰고 있거든요. 얘는 일단 전력 소비량이 높지는 않은데 발열이 높아요. 캐시가 적층 구조가 되어 있기도 하고 코어가 밀집도가 높아서 그런데 순행을 쓰셔야 돼요. X63을 우선 추천드립니다. 안정적인 순행이고 아스텍 OEM이고 온도도 잘 잡혀요. 비교적. 근데 분명히 가성비 모드 없냐고 하신 분이 있을까요. 왜냐하면 5800X 3D가 애초에 게이밍 최고급 제품이라 하지만 그래도 인텔보다 가성비가 좋아서 선택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가성비 쿨로 분명히 물어볼 텐데 제가 하나 쓰고 있기도 하고 이거 많이 써보지 못했어요. 예전에 대원책에 살짝 문의도 해봤는데 뭐 분량이 엄청 많다는 얘기는 없었어요. 그렇기도 하고 그리고 저게 아세텍 펌프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해외림이나 구누리뷰 다 총압에서 봤을 때는 성능은 안 좋아. 그냥 아세텍 펌프 쓰고 있다. 그러니까 분량률이 별로 안 높을 것이라는 걸 우리가 짐작할 수 있고 거기에다가 가격이 싸다. 그리고 성능은 떨어지지만 소음이 별로 없다라고 하더라고요. 좀 적은 편이다. 아예 없는 건 아니야. 기본적으로 펌프 소음이 있어. 하여튼 그래서 1번이 좀 부담스러운 분들은 2번 선택해도 되긴 됩니다. 다만 온도가 좀 높은 거 각오하셔야 돼요. 얼마 넘길래 그런데요. 80도 후반에서 90도까지 나오더라고요. 위에 거는 그만큼 안 나오나요? 네. 위에 거는 그거보다는 한 5도 낮게 나옵니다. 그래서 1번 먼저 추천드릴게요. 1,2번 알아서 선택하십시오. 어차피 게임할 때는 2번도 커버돼. 그리고 보드 같은 경우는 B550 터프 플러스는 충분합니다. 이거 M 붙은 거 쓰신 분 가끔인데 M 붙은 거 쓰면 몇몇 좀 폭이 넓은 그래픽카드 쓸 때 제약이 있어요. 그래서 맘에 그냥 M 안 붙은 보드 쓰시고요. 조금 더 고급 보드 쓰고 싶다면 게임 엣지 레버보드 조금 더 잘 됩니다. 이거 쓰시거나 에이씨 뭐 어차피 저는 5800X3 사는데 제일 좋은 보드 쓰고 싶어 하신 분들은 저거 다크히어로 쓰시면 돼요. 지금 당장은 오버클럭을 지원하지 않은데요. 5800X3D가 MSI 쪽에서 베타 바이오스로 수정을 할 수 있게 만든 게 있더라고요. 다른 보드도 한번 기대는 해 봅니다. 어제 했던 다크히어로가 오버클럭이 안 되더라도 분명히 고품질 보드에 확장성도 좋고 랜이나 사운드도 좋은 보드이기 때문에 저거 가시면 괜찮을 것 같고요. 아니 괜찮다고 얘기는 못하겠어. 가성비는 안 좋은데 갈 수는 있다 정도로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다크히어로 보드 가격도 좀 늦었습니다. 저는 1번을 가장 권장 드립니다. 램 같은 경우에는 1번을 권장하기보다 2번을 먼저 권장 드릴게요. 솔직히 램오버 하는 거 영향을 별로 안 받거든요. CD 캐시 그러니까 아주 고용형 캐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램오버 영향을 좀 적게 받습니다. 데이터 여동이 그렇게 잦지 않기 때문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1번은 그냥 내 만족감을 위해서 쓰는 제품이고 2번 정도만 가도 충분히 제 성능이 나오기 때문에 2번 선택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혹은 3번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이 250 견적일 때는 3070 이 두 제품 중에 선택하시고요. 여러분이 거의 300 중후반 견적이면 여기 3080으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뭐 GPGPU도 겸해서 한다 그러면 3080 테이크가 겸할 수 있긴 한데 웬만하면 그냥 3080 10기가나 3080 12기가 추천 제품에서 선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SSD는 그냥 P31 가세요. 뭐 다른 거 그냥 안 쳐다봐도 될 것 같아요. 돈 좀 쓰겠다? 980 801 테라까지는 괜찮은 것 같아요. 파워는 델타 8억원 가면 가장 베스트고 아시죠? 믿음의 델타. 뭐 이거 AS센터 자꾸 바뀌어서 불안해 못 쓰겠다 그럴 수 있는데 유통사. 저는 델타 파워는 AS를 한 번 밖에 박아본 적이 없어요. 유통사 바뀌더라도 솔직히 한 말로 이거 AS 받은 일 잘 없을 거예요. 델타 쓰는 게 제일 베스트인 것 같긴 한데 가격이 좀 부담스럽다면 마이크로니스 클립트 850이나 시소닉 GM850 혹은 GX1000 안닉 1050 이런 거 쓰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음... 솔직히 한 말로 고사양이기 때문에 뭐 저가형 안 보고 좋은 거 써도 됩니다. 근데 제일 무난한 건 DLX1이에요. DLX1이고 좀 고가형 쓰겠다 그러면 GT501 뭐 아니면 빅하이터 802 정도가 괜찮습니다. 근데 거기서 조금 더 투자했다면 PU-X나 뭐... XL 같은 것도 있긴 있겠죠. 너무 비싸 얘네들 하여튼 그렇게 견적 짜면 5800XD에 3D에 3070 TNM 이렇게 넣었을 때 약 250 정도 나옵니다. 분명히 최소 프레임 방어가 정말 잘 되고 배그에서는 이 조합 진짜 괜찮습니다. 배그 엄청 부드럽게 돼요. 괜찮아요. 배그 보다는 솔직히 로스트 아크에 더 좋습니다. 여러분이 굿게임 중에 최저가가 좀 덜 된 게임들이죠. 그런 게임들 할 때는 이 조합 정말 괜찮아요. FHD, QHD에서 가장 괜찮은 조합이라고 볼 수 있고요. 굿게임 좀 하고 그리고 이제 고사양 최신 게임도 좀 한다 그러면 3080 가는 게 당연히 좋겠죠. 아니면 4K 모니터도 보고 있다. 그럼 3080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340 견적 나오거든요. 80T에 가면 380 견적 되고 근데 다 키보드를 굳이 안 써도 돼요. 그렇다고 치면은 나머지 괜찮은 거 다 짜더라도 310만원, 320만원 견적을 짤 수 있어요. 그러면 그게 어느 정도 수준인데요. 12900 짰는 것보다 좋나요? 음... 12900 짰는 것보다 한 10에서 20만원 세이브 할 수 있고요. 12900 노멀하고 비교해도 그리고 게이밍 성능은 그거보다 좋아요. 다만 멀티 성능은 밀리겠죠. 그래서 이건 진짜 순수 게이밍 용도로 보시는 분들만 3은 좋은 견적이에요. 그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조합 선택은 밑에 거 참조하시고요. 마지막은 인텔 최고급 가성비 쓰지 않는 700만원 견적입니다. 이게 옛날에는 900만원이나 1000만원 견적이라고 적혀있었는데 작고 최사위 글카 가격도 내려가고 CPU 가격도 내려가고 보도 가격도 내려가다 보니까 이제는 700만원까지 견적이 내려왔습니다. 로또를 당첨 안되더라도 솔직히 돈 좀 있으신 분들은 살 수 있는 견적 수준으로 내려온 것 같긴 해요. CPU는 12900KS 씁니다. 100만원짜리 현재 최고 성능의 CPU 게임이든 작업이든 1등의 CPU입니다. 그리고 쿨러는 그라켄 Z730에 쓰겠습니다. 여기에 저는 써몰라이트 키까지 박아서 온도를 조금이라도 더 잡아오겠습니다. 케이스는 너무 뜨거우니까요. 보드 같은 경우에는 익스트림을 너넣게 했는데 실제 구매할 생각이 있다면 히어로 정돈해서 멈추시는 게 좋습니다. 혹은 아펙스 쓰십시오. 솔직히 익스트림 좀 오버한 것 같아요. 메모리 같은 경우에는 델타 6400 이 정도면 충분해. 요 위에 6600이나 조금 더 높은 애도 되는데 호환성이 다소 떨어집니다. 6400짜리 쓰시고요. 3090 Ti 취향력에 맞는 제품 사더라도 요새는 300만원이 하지 않습니다. 250에서 270 정도면 여러분 원하는 제품은 살 수 있을 거고요. 다만 솔직히 거기 있으면 신약 나오는데 배는 좀 아플 거예요. 물론 돈 있는 분들이 뭐 그거 신경 쓰겠습니까? 신용 나오면 다시 신용으로 바꾸면 되지. SSD 같은 경우는 980 프로 2테라 두 개 썼습니다. 가격 많이 내렸습니다. 8만원 정도 내렸고요. 그래서 두 개 쓰면 10만원 정도 세이브가 됐어요. 근데 뭐 좀 부담스러운 제품이긴 해요. 진짜 이건 돈 좀 있으신 분들을 위한 제품이야. 파워 버튼이 시소닉 플래티넘 1300 봤던 건데 뭐 이 위에 더 높은 등급도 있긴 있습니다. 근데 사실 뭐 골드 위에 것도 쓸 필요 없고 시소닉 플래티넘 차고 넘치기 때문에 나중에 4000 시즌 나온다더라도 걱정하실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 정도 가시면 충분합니다. 케이스는 제가 좋아하는 토크 케이스입니다. 실제로 저도 토크 케이스 쓰고 있어요. 아마 자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자 그렇게 견적 짜면 로또에 당첨이 된다면 4월만의 견적으로 도저히 전해시 가지고 살 수 없는 없는 견적이다. 말 그대로 아주 여유 있는 분들이나 살 수 있는 최고급 PC입니다. 추천하냐고요? 아니요. 하하 그렇게 여러분들 700만원대 최고급 인텔사양 PC까지 한번 소개해 드렸어요. 실질적으로는 게이밍 용도로 이거 가는 게 베스트일 거고 작업과 게임을 겸한다면 뭐 이 정도 가는 게 베스트겠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늘도 또 한 시간 넘게 여러분과 함께 월경연자 달려왔습니다. 어때요? 도움이 좀 되셨나요? 의문 사항이 있다면 뭐 늘 답변 다는 거 아니지만 답변 달아 드릴 테니까 밑에 하하 질문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한 3일 뒤에 확인해 보고 답변 해 드릴게요. 어 그리고 이 월경연자표는 카페에서 충분히 받아 갈 수 있기 때문에 아무나 퍼가시고 상업적으로 사용하셔도 괜찮습니다. 다만 신성조표라는 거 표기 정도는 혹은 언급 정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자 그러면 저도 이제 힘드니까 도망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느라 수고 많으셨고 다시 한번 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여러분 빠이빠이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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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